이노멘 러블룩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 맨 끝에 있는 저 파란 쥐를 봐 오 누구야? 군대에서 살아 돌아온 진흙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진흙대입니다 충성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푸읍 아 오셨군요 아 드디어 저녁하고 왔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복귀 기념으로 경채가의 도둑 해볼 거예요 아 설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갇힌 우리 친구들을 살려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래는 다 감옥에 넣으면 이기는 거고 이겨면 늑대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숨는 지만 봐야겠다 몰라 이 맵을 처음 해보는데? 거기 길 없죠?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어떻게 하는 거야? 넌 다시 군대 나가 제일 떠나야 해 그런 말 하지 마 어민 여깄다 야 여기 사람 있다 아무 관심을 안 주네 관심 없어? 와 쟤네 잡으면 두 마리 치킨이야 빨리 가서 잡아 두 마리나 있다고?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안녕 못 찾쥬? 여민아 난 모험을 떠나겠어 안녕 잘 가 아니 댕댕이님 제가 발로 해도 이길 거 같은데요? 진짜 어딨지? 나 한 명도 안 보여 아니 한 명을 못 찾네 아 댕댕이님 제가 뛰어 다녀 드릴게요 아 늑대야 명당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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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하세요? 어허? 어디가 하세요? 아니 개놓고 농락을 하네 하하하 저 파란 쥐 잡아라 야 블랙홀로 군대 나가 와하 뭐 발로 해도 이겨? 아 아 제가 발로 해도 이겨? 와하 살려줘 살려줘 야 감옥이랑 좀 멀어 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가자 가자 도망쳐 도망쳐 도망가 도망가 나 살렸어 살렸어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와 도망가 재밌는데? 발로 해도 이기겠는데 진짜? 할Sound 으흐 Dang warum 어흑 막내 많아봐봐 어디 살려. 한 번만 살려줘요. 딱 한 번만. 딱 한 번만. 죽어 그냥. 선우에라가 눈꽃만큼 높구만. 그냥 죽어.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어. 역시 악당들이라 그런가. 이때 예셈처럼 등장하는 기운이 한 번만 죽어! 우와! 이겼다! 야! 어? 뭐야? 죽었는데? 쟤네 두 명을 못 나왔다는데? 구독! 설마 화장실 변기 뒤에 숨는..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거기 내 명당인데 말하면 어떡해. 거기 또 숨는 거 아니겠지. 아 거기는 맨날 숨어가지고. 야 이거 재밌어지겠구만. 야 여기 좋다. 여기 진짜 좋아. 어? 어 뭐야? 야 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? 어? 뭐야? 어? 어? 아 몰라 몰라 몰라. 어딨어? 한번 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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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나 감옥에 갇혀버렸어. 어? 살려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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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님 제 죄, 죄, 죄명은 뭔가요? 어? 음? 못생긴 죄. 어?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럼. 어? 얘들아 나 좀 구해줘. 어? 아니 여길 또 온다고? 감좋은 녀석. 아 진짜 감 좋네? 어디 있을까? 리아야. 너도 딱 얼굴 보니까 못생긴 죄다. 나는 온 세상에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죄로 들어왔어. 어? 도망쳐. 도망쳐. 어? 구하는 의미가 없었지? 어? 우리 진짜 민폐다. 어? 우리 구하러 왔구나 요 루루. 아니 나도 잡혔어. 아니 세상에. 지낼 때 안 구하냐? 니 동료들. 뭘 구해? 가만히 있어 안 구해. 저 저도 개인주의 개인주의. 한 번 더 가야 돼. 야 여기 곰도 잡혔고 토끼도 잡혔다. 쥐만 잡히면 되겠구만? 강아지랑. 아 도망이야 고마야지. 우리 나카마잖아. 구하러 와. 댕댕아 우리 구하러 와. 야 야. 여기 쥐, 곰, 토끼가 잡혔다. 아 안녕하세요. 다 살았다. 빨리 좀 온다. 야 댕댕이 온다. 댕댕이가 우리 구하러 오고 있어. 얘들아. 다 살았다. 다 살았다. 뭐야 왜 안 살아나. 아니 그쪽으로 오면 안 되고 문으로 와야지. 잠시 후. 역시. 한 명을 잡고 가는 건가. 못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찾는 법이야. 아니 어떻게 봤어. 어떻게 봤게 그냥 뒤돌았는데 뛰고 있더만. 아니 어떻게 본 거야. 보이는 걸 어떡해. 아주 나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. 근데 이게 뭐 한 명이 어려운 거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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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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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둘이야. 왜 둘이야. 아. 숨어 있었는데. 여외라. 왜 눌러왔어. 하하하하. 왜 니가 잡히냐 근데. 여외라. 왜 니가 거기서 나와. 하하하하. 한명이 왜 딸려오는거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우리는 한명이 왜 딸려오는거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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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 kingdom하나. 니가 타 refuge. 어떡해! 문으로 문으로! 오케이! 도망쳐! 다 잡혔어! 자 담요경찰 드디어 수색작업에 시작해 들어갔습니다! 저기서 토끼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! 역시요! 바로 버리기! 못 숨어버렸어 체포 실력이 아주 훌륭한데요? 이번 경찰은 체포를 잘하니까 구하러 가면 안 되겠어 감옥 주위에서 활동할 것처럼 보이죠? 그 토끼는 우리 말단이라고 우리가 구하러 갈 것 같아 말단 그 토끼는 필요 없다 잡아먹어라 뭐라구요 나 좀 눈물 낼지도 없어? 없어 다 꿈꿈어 숨어버렸네 진짜 구하러 갈 줄 아는 거 아니야? 버렸어 벌림 받았어요 아 진짜 버렸네 아니 우린 동료를 버리지 않아 요로는 감옥에 평생 썩어라 그냥 너무해 구매네 아 어떻게 알았지 도망쳐 도망쳐 뭐지? 분명히 이쪽에서 봤는데 정말 너무 못 찾은 걸 아니 분명히 봤는데 힌트 줘? 저는 뭐 가판때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지금 힌트를 주자면 넌 내가 보여 지금 내가 보인다고? 너도 내가 보이고 나도 네가 보여 거짓말 치지마 그러네 저기 있네 어디 있는데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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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면서 저러는 거죠 지금? 알면서 지금 하지만 잡을 수 없죠 베테랑 도둑이거든요 됐다 너 잡으면 구하러 오겠지 여멘아 버림도둑이 그 녀석은 말 땅이다 이렇게 버림받다니 괜찮아 얘들아 나의 버리고 승리하렴 그럴 생각이야 어? 그럴 생각이었어? 아니 진짜 딱 한 명도 안 와? 응 절대 안 가지 노잼이네 우리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이들 여멜라! 아 잠깐만 나 기계 잡았어 잠깐만 그래 더 잡아 여멜라! 여멜라! 화이팅! 화이팅! 도망쳐! 한 명도 못 잡았죠? 우린 동료를 팔지 않아 동료들 전원 생존 자 오늘 메가 히든 앤 치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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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